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이사야 3장은 계속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고 있죠. 특별히 여러분들의 맞사를 구독을 많이 해주시고요. 또 이제 3, 4월 되면서 5년차에 들어갑니다. 48개월을 넘어서 50개월로 들어가는데 정말 성경정근이 왔다갔다 해요. 지금 이사야 하지만 다음달에는 또 예레미야 하고요. 또 뭐 장세기 했지만 추애굽기 하고요. 또 욕기 했는데 또 잠은 하고요. 성경정근이 왔다갔다 하고 신약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은 롱런 길게 봐야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조금씩 이렇게 읽는 것이 참 중요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전에 한번 1독은 성경 1독은 해야 되겠잖아요. 원문으로. 자 그래서 여러분 많이 구독해주시고 보시는 분들 요즘 다 오픈해 드리는데 좀 많이 보고 성경 말씀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는 화려합니다. 자 하카라트 보통 뭐 카라트는 자르다 이런 뜻인데 여기서는 이제 뜻이 뭐냐면 잘라 버리니까 딱딱 이렇게 자르니까 편견 아주 뭐 이런거 바이아스 이렇게. 그래서 편의햄 그들의 얼굴의 편견 딱딱 잘라 버리는 것은 안타. 안타는 이제 아나. 답하다. 이렇게 이제 그런 뜻이죠. 답을 준다. 정거한다. 밤. 그것들에게. 그리고 하타탐. 그들의 죄. 히브리어는 전미어에 익숙해야 돼요. 명사형도 전미어가 있고요. 그들의 죄악들은 세돔같다. 소돔같다. 그죠. 여기 소돔이에요. 그리고 히기두. 이거는 히필령이니까. 그들은 정거한다. 또는 선포한다. 뭐 이러면 되겠죠. 나가다가 말하다. 프로클레메이션. 이런 뜻이니까요. 그래 정거한 달로. 키헤두. 가하드는 숨긴다. 이런 말이죠. 그들은 숨긴다. 그런데 로고가 있으니까 숨기지 않는다. 오이. 저주가 있다. 네. 뭐뭐에. 네페시는 이제 생명 또는 그들 영혼. 또 전미어 또 있죠. 그들의 영혼. 이는 가물로. 그들은 행한다. 가물로. 또는 뭐 가말은 또 여러가지 뜻이 있지만 특별히 보이다. 이런 뜻도 있어요. 대하다. 이런 뜻도 있고 행하다. 그래서 그들이 보였다. 라헴. 그들에게 악을 보였다. 그래서 구절을 읽어보면요. 하카라트 베네헴 안타 밤 베하타탐. 기 세돔. 기기두. 로. 기. 헤두. 오이. 레. 나프샴. 기. 가믈루. 라헴. 라아. 10절. 자. 10절. 그래서 이모로. 너희는 말하라. 그죠. 차디킴. 의인에게. 기. 이는. 토. 좋다. 그리고 기. 데트야. 페리. 열매. 정. 이죠. 마알렐레헴. 그들의 행동이에요. 보통 우리 그들의 행위들은 열매가 좋다고 의인에게 말해라. 그리고 요컬로 그대로 먹을 것이다. 행위의 열매를. 그러니까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이 중요하죠. 행동대로 우리가 결과대로 우리가 다 책임지게 될 것이다. 이 말이죠. 오이. 그리고 악인들에게. 라샤. 사악한 자에게는 악. 악. 그리고 기. 이는. 괴물. 마찬가지죠. 악인들도. 동일하게 그들의 어떤 업적들. 행위들. 괴물. 그의 손으로 하는 그런 업적들. 행위들. 캄버시먼트. 이루는 것들은 예. 아. 세. 행해질. 그것이 행해질 것이다. 그에게. 여기 이제 예. 아. 세. 행해질 것이다. 그들에게. 이제 11절. 그래서 예. 아. 세. 같은 경우는 이제 니팔형이니까. 그것이 행해질 것이다. 어. 수동형으로. 11절 읽어보면. 오이. 레. 라샤. 라. 기. 괴물. 야. 디브. 예. 아. 세. 로. 이렇게 읽으면 되겠죠. 어. 12절. 그리고 어. 암미. 백성. 또. 나가. 나. 게. 사. 이브. 그것을 나가시 이라면 또 여기 나와있지만. 어. 특별히 그 다스리는 자. 그것을 다스리는 자. 나의 백성에. 나의 백성에. 그것을 다스리는 자는. 또한. 어. 어. 그리고 나가시. 에. 그것을 지배하는 자는. 에. 그 다음에 올. 아. 올렐. 여기는 뭐. 젊다. 뭐. 좀 어리다. 이런 어린 자들이고. 그리고 나심. 여자들은 그죠. 어. 마셀로 다스리겠다. 뭐. 거기서. 어. 다스리고 있죠. 그래서. 암미. 내 백성아. 아. 그리고. 어. 또는. 이. 아샤라. 아샤라는. 여기. 이제. 방황하다. 걷다. 뭐. 이런 뜻도 있어요. 스텝이란 뜻도 있구요. 걸음. 너의 걸음에서. 그리고 밑에. 이게. 다 안은. 방황하다. 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분사형이고. 맴이 붙어서. 방황한다. 그리고. 대략. 어. 방황하게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대략. 길을. 어. 그리고. 그 다음에. 어. 오락스도. 마찬가지죠. 오락크. 어. 길을. 갖다가. 음. 길과. 이. 너의. 어. 이. 길인데. 이건. 노정이라고. 이제. 노정의 길. 가는 길을. 어. 그 다음에. 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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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것도. 혼란하다. 컨퓨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사야 읽다보면. 단어가 풍성해요. 아. 그렇게 생각하고. 이사야를 자유롭게 자유롭게 읽으면. 뭐. 히브리어 마스터디. 볼 수 있어요. 아미. 노구 사이브. 매. 올랠. 웬. 나심. 마시. 루. 보. 아미. 매. 아시. 레. 하. 마. 테. 임. 베데렉 오르 호텍하 빌레우 발라 발라 이거는 이제 혼란하게 하다 이런 뜻이죠 자 13절 그리고 이제 13절에 보니까 나차브는 니차브 잡아졌다 자리를 잡았다 레 리브 여우와의 소송 여우와의 싸움을 위하여 여우와께 싸움을 위하여 그리고 이건 분사형이죠 서셨다 라딘 많은 민족들 또는 백성들 백성들 판결하기 위해서 자리를 잡으셨다 니차 블라 리브 아드나이 웨 오메드 라딘 아미미 14절 16절까지네요 아드나이 여우와께서는 베 미시파드 심판 심판으로 그리고 야보 오실 것이다 두려운 말씀이죠 여우와께서 심판자로 쓰실 것이다 세상이 너무너무 엉망이잖아요 불법이 난무하고 어제도 보니까 완전히 그냥 너무 편파 판정 이런 것들 많이 나오잖아요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공정이 없잖아요 임 그리고 직헌의 원로들 안미 내 백성의 그의 백성의 직헌의 또는 원로 그죠 원로들과 그리고 사라이브 그 지도자죠 그리고 아템 너희는 지도자는 바로 그리고 바알 바알 가 이제 여기 바알 여러가지 이제 있는데 캐렘은 포도원을 너희는 너희 인증복수 그리고 바알 은 태웠다 약탈품 불른들 약탈품이 그리고 해 아니 그 다음에 바트 바트가 집이죠 너희 인증복수 그리고 바트 집인데 집안에 집안에 그리고 아니 가난한 자 그죠 가난한 자인데 이게 보면 있지 않느냐 뭐 그죠 가난한 자의 약탈품이 있다 뭐 그런 뜻이죠 예 자 그렇게 보고 자 요거 한번 읽어볼까요 읽고 문장 음 이런 분해가 돼있는 거기에 한번 쭉 여러분 보시고 해 아니 예 그래서 어 예 그 그냥 그 뭐 어 예 더 가난한 자 예 안 더 여기 해가지고 합해가지고 가난한 자 그죠 네 정관사 그죠 그래서 너희 집에 있다 14절 한번 다시 읽어보면 예호와는 심판자다 이 말이죠 아드나이 베 미쉬바디 하고 임 시 큰의 암모 베 사라이브 베 아 템 비 아르 템 해 케렘 게 잘 라트 해 아니 베 베 테 흠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가난한 자의 약탈품이 있다는 건 굉장히 남의 것을 비 아 썼다는 거죠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렇게 읽어라 마라헴 너희를 뭐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무엇을 이런 뜻이죠 어찌하여 너희는 또는 무엇을 너희는 했느냐 그죠 태 2인증 복수겠죠 다카는 이제 뭉개 버리는 거에요 오프레스 이런 뜻이 있어요 누르다 내 백성을 누르고 그리고 우 편의 어 얼굴 뭐 그 다음에 아 아니 임 아니 임 그래서 어 내 백성을 짓누르고 또 가난한 자죠 아니 가난한 자들을 여기 보면 아 타한 타한도 마찬가지 뭐 가라 먹었다 이런 뜻인데 뭉개 버렸다 이것도 크루시 너희는 뭉개 버렸다 약한 자를 뭉개 버렸다 예호와의 주님 아도나이 엘로힘으로 읽기도 하고 아도나이 뭐 야외 해도 되고 우리는 우리는 이미 유대인이 아니니까 어떤 어떤 교수들은 그냥 야외를 읽어버려요 아도나이 유대인이 읽는 것이 꼭 뭐 자기들 형식이고 체바오트 망군의 여호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래서 이거는 마 라헴 테라크 우 내 백성을 뭉개 버리고 오페네 아님 가난한 자를 테라티 테라느 결국 짓눌러버리고 내호 마도나이 엘로힘 또는 그냥 야외 제바오트 그렇게 읽으면 되겠죠 자 16절 굉장히 이제 이런 그 불법과 보존과 약한 자를 누르는 이 사회의 그 비 전상적인 그런 것들을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결국 심판하시겠다 바요메 아도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죠 말씀하실 것이다 야안 예 그래서 이 때문에 그죠 말씀하신다 그리고 이는 그리고 가바 가바는 말 그대로 높인다 그죠 베넛 베넛의 가바 또는 교만하다 그죠 그리고 베넛의 시온은 뭐 바치온이죠 그래서 시온의 딸들은 교만하다 그리고 2인칭이죠 2인칭 복수 3인칭 복수 다 되죠 텔레크 나 텔레크나 3인칭 여기는 이제 복수로 보죠 어 그렇다 요 케티브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읽어라 결국은 나타 표 표죠 어 이렇게 이제 교만하게 긋고 그리고 어 이 가론 가론이요 이 들어 목에 목을 쫙 폈다 목을 쫙 펴고 그리고 그리고 사카르 여기 사케에르 사카르 사카르는 여기 나오죠 깜빡이다 또는 물론 뭐 여기 단어가요 사카르가 이 사카르 이런 단어를 아주 유혹하다 뭐 이런 단어를 갖다가 제가 어떤 거는요 히브리어가 신하고 싸매고 같이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된 단어도 있고 그래서 여기 사카르가 음 여러분들 한번 맞사 한번 보세요 맞사 한번 볼게요 저도 16절 여기 보면 예 가베 후 베노트 치온 바트일라 네튜 요트 가론 우메 세케르트 예 세케르트 있죠 제가 한번 보고 있는데 예 가론 세케르트 여기는 뭐 초파를 던지다 뭐 사카르 예 유혹하다 뭐 그렇게 이제 했는데 저는 여기 보면 눈을 깜빡 예 눈을 깜빡이다 뭐 이정도 자 그런 뜻입니다 하여튼 요 사카르 요카다 뭐 눈을 눈이니까 눈을 깜빡 입니까 그 다음에 할로 그렇다 그죠 그리고 왜 에 타포크 타포크 타파크는 나오죠 맵 쉽게 걷는다 이런 단어들이 뭐 잘 못 보는 단어예요 그리고 한락 인데 그들은 그렇다 3인칭 복수 어 그리고 아주 뭐 맵 쉽게 그렇다 모델 같이 그렇다 이런 말이죠 그리고 에 라가 른 어 라게른 달이죠 그들의 발로 그리고 발은 또 어떻게 했느냐 어 그리고 어 이 아카스 아카스는 여기 나와 있죠 정글링 앵클리트 딸랑딸랑 하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뽐내면서 걷는 장면을 이제 말씀하고 있죠 참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한다는 자체가 놀랍지 않아요 어제도 제가 보니까 참 그 구체적인 표현들을 이 성경에 참 이 삼천 년 전에 거의 이렇게 표현을 다 하고 우리가 읽는 것은 참 놀라워요 전화 생각할 때 자 16절 한번 볼까요 아 바이오메라 드나 여왁께서 말씀하시기를 야한 했기 때문에 키 가브 후 굉장히 이제 그만 했죠 베노트 치온 베노트 시온의 딸들이 그만 했고 그리고 텔라크나 그렇죠 이렇게 네트 요트 굉장히 그만하고 어 그만하고 그 다음에 이 예 그 다음에 낫다 펴서 끓였죠 가로 목을 목을 쫙 펴고 걷고 그리고 다음에 샤크로트 샤크로트 그리고 에 나의 눈을 깜빡이면서 살로 끓었고 그리고 왜 에 타포크 타포크 맵시께 그렸죠 텔라크나 아 그랬죠 그리고 우베 라글레헴 그들의 발로 그곳에 아카스나 이때 인칭 복수 삼인칭 복수인데 삼인칭 복수 겠죠 그들의 발로 여기 아카스가 방어를 딸랑이면서 결국 굉장히 이제 자랑스럽게 뽐내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이 그냥 눈으로 딱 드러나죠 시온의 딸이 그러니까 굉장히 악을 애호하면서도 세상에 이제 멋은 다 부리고 있다 이제 그런 뜻이죠 자 오늘의 말씀 제가 어 해석 및 적용 좀 읽어드릴게요 사람을 의지하는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9절 16절 특별히 화가 있는 자 공정에 대하지 않고 소등같이 행하는 자들이다 그리고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한 하나님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보면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갚으시고 또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아도나이 아도나이베 미시파트 야보 심판으로 오신다 그리고 모든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여기 보세요 기 감을 여기 보면 기 괴물 야디브 예아셀로 그들의 모든 어칸볼리시마 또 행동에 대해서 반드시 처벌받게 하신다 그리고 또 여기 마찬가지죠 기 감을 루 라헤마 악에 대해서 반드시 갚으신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냥 뭐 악을 행하고 지나가면 되지 싶은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모든 심판자로 임하신다 이 말씀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구원도 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은 심판자로 하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아도나이 아도나이베 미시파트 야보 심판으로 심판자로 임하신다 총체적인 난관입니다 사람의 모든 괴물 오늘 꼭 단어 이름을 외우셔야 될 것은 괴물이죠 가말 뭐 하다 이런 건데 그런 모든 행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신다 심판자로 쓰신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죄악들은 굉장히 백성들을 짓누르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자신의 어떤 빠진 심취한 그래서 이렇게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데 오늘날 시대도 다르지 않고 여기 보면 화가 있고 하나님 심판이 있는 대상이 누군가 여기 불의 인권 탄압 종교 탄압 그리고 많은 지도자들의 부패 지도자들은 내로남불로 살아가잖아요 정당을 총을 해서 불법과 공의를 행하고 특권을 행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말씀하고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뽐내면서 걷고 자기들은 뭐 특별한 계층처럼 이렇게 이렇게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내일부터 보면 머리를 쪼겨버린다 하나님 무슨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그래서 이 사연 하나님 구원이지만 동시에 죄악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